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이번 앨범 마이크온의 타이틀곡 일렐라라는 곡은 저희 마마무가 마이크를 켜고 일렐라 왔다는 기장함을 담은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레게톤의 신나는 중독성이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마맸라가 몇 번 나왔는지 질문 앞으로도 저희 마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번 타이틀곡 일렐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마마무 였습니다 Sometimes 마마무 였습니다 드라마 get 가현이 가현 사진 어딜까? 진짜 최악인데?